이번에는 공중안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. 남북이 어제 휴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공중정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그 영역은 군사분계선 남북 각각 40km까지입니다.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군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. 미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보도에 장용호 기자입니다.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9.3km였던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40km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군의 금강전찰기와 백두정찰기, RF-16 정찰기는 물론 주한미군의 글로벌 호크와 유트 등도 해당 구역 내 진입이 금지됩니다.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공중정찰 제한에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관계자는 미군도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측에서 생각하는 요소를 반영해달라고 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협의를 마치지 않았고 미군 측이 원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주한미군 측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미 국방부는 남북의 군사 합의에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,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. 동맹국의 결정에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. 북한이 군사 합의를 통해 한미 군사 공조의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관측도 있습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 고맙습니다.